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새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6월 6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추념사 내용이 참 좋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에서는 6.25 그리고 북한이라는 두 단어가 실종됐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았죠 끝없는 북한 눈치 보기 때문에 천안함 그리고 연평도 희생자들은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습니다 천안함 폭침 주범이었던 김영철은 국빈급으로 환대를 하더니 현충일 추념식 참석자 명단에서 천안함 그리고 연평도 유족들은 제외시키는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현충일 추념사에서 6.25 그리고 북한이라는 이 두 단어가 실종되는 이런 단계에 이르렀는데 정말 코미디죠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추념사는 정말 과거 이런 문재인 정부의 행태와 아주 대조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추념사에서는 북한의 위협, 북한의 도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산세력의 침략이었다 이런 내용이 아주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삿말 생략을 하고 이곳 국립서울현충원에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투쟁한 순국선열과 공산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킨 호국 영령들 그리고 목숨을 바쳐 국민의 생명을 지킨 분들이 함께 잠들어 계십니다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모든 분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오랜 세월 가족 잃은 아픔을 간직해 오신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 용기와 헌신으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또 목숨보다도 뜨거운 용기에 우리들이 온전히 보답할 수는 없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이 더욱 살아 숨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그분들의 희생을 빛나게 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더 이상 영웅들의 희생이 남겨진 가족의 눈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가 유공자와 유족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겠습니다 확고한 보훈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근간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체계를 마련해 조금이라도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는 국가 안보와 국민안전의 최일선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 1월 민가 쪽으로 전투기가 추락하는 것을 막고자 끝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고 순직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고 심정민 소령 평택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인명 구조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송탄소방서 119 구조대 고 이영석 소방정 고 박수동 소방장 고 조우찬 소방교 또 대만 해역에서 실종 선박을 수색하고 복귀하다가 추락사고로 순직한 남부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고정두환 경감 고황현준 경사 고차주일 경사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웅들이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 모든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와 번영을 이룩한 나라의 국민은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을 정성껏 예우해 왔습니다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들이 있기에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꿈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후손들에게 더욱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가꾸고 물려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추구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가치있게 만들 것입니다 영웅들의 용기를 국가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유가족 여러분의 가슴에도 자부심과 긍지를 꼽힐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 길지 않은 추념사인데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자유와 번영을 이룩한 나라의 당연한 사명이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이런 나라가 되겠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그동안 당연한 일을 하지 않았던 과거 정부와 참 오늘은 대조적으로 보인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연설이 참 감동적이었죠 당시 자유라는 단어가 34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설에서는 참 보기 힘들었던 세계시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세계시민 여러분 이렇게 연설을 시작했었습니다 참 인상적이었는데 당시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 자유의 확대가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 그리고 이런 자유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에 맞서 싸우겠다 국제적으로도 모든 자유시민의 존엄한 삶을 위협하는 세력 그리고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세력에게 세계시민으로서 우리는 연대하여서 맞서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자유, 세계시민 이 두 가지 표현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시민의 연대 속에 그 지원 속에 탄생한 나라 아닙니까 사실 70여 년 전에 그런 세계시민의 연대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계시민의 도움을 받았던 대한민국이 이제 21세기에 와서는 우리가 전 세계에 도움을 주는 이런 나라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존재 자체가 내 한편으로는 세계시민의 그런 자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것 여기에 정말 초석이 된 그런 정말 승국 선열들에 대한 어떤 존경이 담뿍 들어가 있는 이런 오늘 연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결상전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박수를 보내지만 70여 년 전 대한민국의 결상전 이에 못지않은 감동 스토리죠 당시 이승만 정권, 한미동맹이 없었던 시기에 소련, 북한, 중공까지 가세한 압도적인 기습 공격에 버텨냈습니다 미군이 북한과 최초 교전을 벌였던 시기가 7월 5일이니까 약 10여 일을 아주 결사항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가 돌멩이와 막대기로도 싸우겠다 이런 총력전의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미군의 무기를 요청하고 또 미국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유엔군까지 들어오는 이 모든 것들이 당시 지도자, 국군, 국민들이 정말 총단결하는 이런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반에 국군이 후퇴는 할지언정 소부대 단위에서 항복이 없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맞서 싸우는 이런 의지를 아주 또돌 뭉쳐서 보여줬는데 아주 우리가 그런 훌륭한 감동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춘염사가 그런 이 대한민국을 있게 한 그런 순국 선열들에 대한 존경심을 또 존중을 다시 한번 불러 일으켰다라는 점에서 저는 아주 감동 있게 봤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진행되었던 현충일 춘염식 사실 내용도 참 좋았습니다 고 황규만 장군의 감동적인 스토리도 소개가 됐는데 한번 관련 영상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좀 많은 변화가 감지가 되죠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아예 외면하다시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추임식에도 최초로 국군포로 생존자 3명을 참석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북한 계속 위협과 도발을 이어가고 있죠 어제는 탄도미사일 8발을 한꺼번에 쐈습니다 전부 남한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이런 무기였는데 앞으로 또 7차 핵실험이 예상되고 있는 뭔가 좀 긴장이 고조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북한의 도발 위협에 어떻게 좀 풀어나갈지 이것도 하나의 도전 과제인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춘염식에 있어서의 정말 아쉬운 오개티 전부 우비 하얀 우비를 입고 분양하고 헌화하는 이 모습은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조언하지 조언 못하는 이런 참모들이 있다라는 게 좀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오개티가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취임사는 아주 감동적이고 훌륭했다 네 이 춘염사 말대로 조국을 위해 희생한 분들이 존중받는 이런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